오늘 간만에 오신 분들이 많아요. 지난주 아주 재미있는 미션이었어요. 경로이탈입니다. 경로이탈입니다. 성공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성공입니다 이 선수. 경로이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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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타구 선수 과연. 땡입니다. 왜냐면 핸들링 반칙이에요. 저거는 또. 앞으로 많이 앉아야 돼요. 살짝 위험했고요. 나무가 심장이... 흔들렸어요. 핸들링 반칙입니다. 이번엔 좋아요. 성공입니다. 어필름. 좋아요. 마지막. 성공입니다. 핸들링 반칙입니다. 핸들링 반칙입니다. 핸들링 반칙입니다. 핸들링 반칙입니다. 당의팀입니다. 흔들렸습니다. 아이고 많이는 갔습니다. 달고진님. deceased. 이 선수, 이 미션을 시범을 보이고 연습을 시키는데요. 찬타구 선수. 으 으 으 으 으 에 쉬워 보여도 가면서 요철이 있어서 속도를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까 거 맘에 안들었어요 더 안들어 이거 자 잘못 들어갔어요 어필님 좋아요 아 좋았는데 올라가서 깨졌어요 다시 다시합니다 어필님 가면서 이렇게 다시한번 다시한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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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옥 송지 옛날엔 날아다녔었는데 오우 사라는 있는데 약간 어설프죠 옛날 동작이 안나오고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이 살짝 아쉽습니다 예 간만에 님보 간만에 왔는데 얘가 더 숙었어요 안돼 예 얘는 지나갔는데 속도를 내야 돼요 속도를 내고 아 조금 더 조금 더 과연 야 너 옷 찢어지겠다 야 옷 찢어지겠다고 돌 내고 죽이고 아유 거의 됐는데 아니 놀랄한데 과감하게 아 안져네 승리할라고 성공했습니다 낯생한 사람이 유리해요 잘 가죽허 살렸어요 성공 각이구 아 아슬아슬하게 성공했습니다 자 관중이 많아요 똥말이 돼서 나타난 싼타구 선수 과연 땡입니다 땡입니다 났으셨습니다 코스 잘못 들어갔어요 실력이 초기화 돼서 나타난 싼타구 님 가방을 맺으니까 힘들죠 관중이 많습니다 성공해야 돼요 아슬아슬합니다 경로 이탈하고 땡 저 쪽에 착지했음 다 저 쪽에 착지했습니다 싸타구 선수가 나타나서 희한한 미션을 하나 만들었어요 난이도가 아주 상풀 최상위 난이도 여기서 이제 돌려오는 겁니다 여기서 돌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 잘 돌렸고요 과연 이걸 안 죽었어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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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조기로 빠져나갈 성공이랍니다 단타고 선수가 거의 성공했고요 수를 약간 수정했어요 나무가 통과를 할 수가 없어서 밑으로 떨어지면 되는 걸로 살아 있네 칭찬을 못해 칭찬을 마지막을 했다 치고 자전거를 못 부숴고 안달이 났구만 자전거를 못 부숴고 안달이 났구만 위험한데 비기 선수 오늘 좀 어설프요 뭐하는 데 더웠다 안해 이제 산타고 선수가 나와서 세계 최초를 선시범 보이고 산타고 선수한테 한번 해보라고 할 겁니다 미친거죠 선시범 안 미쳐서 못해 이거 오늘도 역시 해냈습니다 이리 선수가 세계 최초로 성공을 했고요 세계 두 번째 도전합니다 세계 두 번째 성공하면 세계 두 번째 산타고 선수 국가 좀 크게 자댕니까 너무 안좋다고 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 언제 갈거에요 세계 두 번째 도전 산타고 선수 살아있네 아 실패를 했지만 이거 뭐야 선수가 매달려 있어 두 발발 타는 거를 얘기 좀 해주고 네 쓰고도 준치 좀 그런거 하고 사타구 선수 과연 세계 두 번째로 등극을 할 것인지 될 것 같아요 근데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사타구 선수 찍었죠 아직 사타구 선수가 코스파크를 못하고 있고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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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타구 선수 올라왔어요 세계 두 번째로 성공했습니다 세계 두 번째로 성공했어 두 번째로 해야 돼요? 첫 번째 여기 있는데 내가 원점 원점 매니저 경기 엄마가 멈춰지 나도 멈추지